성동구가 공동주택 관리원들의 에어컨 사용료를 지난해보다 30% 증액 지원합니다. 이에 따라 폭염이 계속되는 7월부터 두 달 동안 에어컨 한 대당 2만 원의 전기료가 지원됩니다. 아파트를 포함해 2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관리원이나 미화원이 근무하는 공간이나 휴게시설에 에어컨이 있을 경우 전기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한편 성동구는 지난해부터 관리원들의 근무 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했고 그 결과 관리원 근무 시설과 휴게시설의 에어컨 설치율이 83%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